XSFM입니다. I, D, W, K 지난 열흘간 저희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짜노조, 한국 스타벅스 최초의 노동쟁이, 점점 퍼져나가는 마약, 아무렇게나 써놓은 공산품의 점자, 희귀질환 치료제를 위한 기금, 온나라를 집어삼킬 기세의 플랫폼 기업,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포장지 겸 한국신문, LH개혁의 해법, 열에너지 활용의 해법, 작전용 스마트폰 활용의 해법, 재난지원금을 적극적으로 노린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을 옥죄고 들어오는 바이든 행정부, 쓰지 않아도 돈만 내게 만드는 5G, 차별을 없애자고 말하는 차별쟁이 방송국, 외교관들이 겪는 비극적 노동환경, 사라질 때가 한참 지난 녹색어머니회, 돌려받아야 할 때가 한참 지난 대학 등록금,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가는 군사법원, 언제나 중고로운 당근나라, 재난에도 평화로운 기획재정부, 하도구법을 크게 위반한 나이키, 전세계로 팔려나간 한국국민의 개인정보 등 대한민국의 상존화대에 찾아내는 데 서울했던 문제들, 1년 내내 이야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이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연간 가장 큰 시사 매거진, XSFM 국정감사 기록실, 21년판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세민 위원장입니다. 오프닝을 읽으면서 4번 정도 틀렸습니다. 모르시겠지만. 맞은편에는 덕질 간사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년에도 많이 힘듭니다. 우측에는 제가 틀릴 때마다 한숨을 쉬었던 유보좌관이 앉아있습니다. 실제로는 덕질 간사 부분을 더 많이 편집합니다.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말을 안 하는 건 어때요? 듣는 매체에 출연을 했는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니까. 말을 하지 않은 게스트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그 옛날에 멍때리기 대회. 아, 옵수양 작가. 심지어 그때는 비디오 서비스도 없었어요. 옵수양 작가 옆에 계셨던 분. 얼마 전에 저희 요파씨 사연 보냈던데. 수화나 타자로 하세요. 광고 후에 20일 국정감사 기록실 마지막 시간 행정안전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얼음 캠페인. 제값 이상을 해내는 술안주 바보상위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21 국정감사 기록실 마지막 회. 잠시 후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18얼음은 뭐야? 얼음. 아주 차가운 사람인가요? 18얼음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얼음 캠페인. 어디? 맛있는데? 바다, 술, 그리고 바보상의 술안주. 바보 같은 사진들과 함께했던 바보상의 소비자 사진전에 이어 또다시 까닭없이 퍼드리는 행사를 기억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이유는 좀 만드시라니까. 이번엔 백일장입니다. 바보상의로 사행시를 지어보십시오. 아무렇게나 하십시오. 언제나 그렇듯 성의와 완성도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건 바보상의 술안주에서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물건은 성의와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제품 퀄리티에만 신경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사행시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습니다. 액세스몰에 가입하신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액세스몰 바보상의 술안주 상품 페이지에 글을 올리시면 됩니다. 사행지면 됩니다. 바보상의 15종 모든 술안주로 구성된 9만원 상당의 끝없는 혼술 세트. 2등. 7, 8종의 술안주로 구성된 4만원 내외의 혼술 절반 세트 A 혹은 B. 이것도요. 안주만 집어먹는 사람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술 먹는 데 쓸 수 있습니다. A와 B를 당첨자가 선택을 하나요? 아니요. 랜덤으로 보냅니다. 그렇군요. 3등 4, 5종으로 구성된 2만원 상당의 기본 세트 A, B, C, D 중 하나. 이것도 랜덤이겠네요. 사실 말이 온술 세트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남아돕니다. 이거 이 정도면. 바보상의 사행시. 지금 한번 즉석에서 해볼까요? 이거 무슨 메이저 예능 같은 바람이 분다. 보. 난 진짜 이런 행시가 아까구나. 보물을 찾자. 저도 이런 거 할 줄 모르겠어요. 보좌관 도전. 못해요. 바람이 분다. 보물을 찾자. 바라만 봐도. 아니. 봐. 바라보고 있어도. 보고 싶었던. 상. 상상을 끝없이 했던. 회. 횟집 사장님. 거봐요. 근데 그거 횟집은. 이따위로 하시면 돼요. 맞춤법상 사이시옷이 들어가거든. 회. 횟집 사장님. 회의 집이 돼요. 11월 14일까지가 응모 기한입니다. 당첨자는 게시판에 자랑해드리고 따로 연락도 드립니다. 발로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발로 참여해주는 오타인가요? 발로 쓰라는 얘기죠. 그렇죠. 개발교 발로.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하고 이에 더해 지자체를 견제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주요 부처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립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과 소방청, 산하단체로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승강기안전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운동본부라고 반사적으로 읽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선거 때 하도만 읽어서. 네.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방세연구원,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안전원, 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소방시설협회가 감사 대상입니다. 저만은 기관에 지자체까지 신경 써야 하는 행정안전위, 정수 22명입니다. 사회, 여당 서울중남갑 서영교, 민주당 간사 부산 남구을 박재호 포함 13명, 국민의힘 간사 바관수 포함 8명, 비교섭 정의당 비례 이은주 1명입니다. 이슈 봅시다. 저희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로 수출하는 물대포가 그 나라에서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데 쓰인다는 이야기요. 네. 그때 말씀드린 요지는 어쨌든 국가에는 치안을 지키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고 그걸 사간 국가에서 그 장비를 민주화운동 탄압용으로 사갈 거라는 걸 구분할 수 없다.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요지였지만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에 비치는 이미지를 생각한다면요. 네. 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은 경찰청으로부터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 도 경찰철, 경찰청 찰쌀, 시 도 경창, 시 도 경찰철, 시 도 경찰청, 와우, 시 도 경, 찰, 찰, 와우, 경찰청별 최루탄 발사장치 수출 허가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네. 최루탄과 최루탄 발사장치는 총포화약법의 적용을 받고 수출에는 시 도 경찰청과 방위사업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네. 최루탄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게 이제 국법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는 국가내서라는 게 문제죠. 네. 사간 사람은 멋대로 씁니다. 그렇습니다. 사갈 때, 아, 평화적 목적이에요. 네. 안 죽일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출한 최루탄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뭘 그런 것까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가 내전 지역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걸 종종 비난합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만 받고 파는 주제에. 네. 우리나라는 최근 4년간 최루탄 340만발과 발사장치 19,000정을 수출했습니다. 많이들 팔았어요.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국가들로 많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네. 백혜련 의원은 최루탄 및 발사장치 수입국에서 최루탄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외교부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출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이제 진보의 목소리는 이것과는 다르죠.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좀 근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럼 딴 데 싸워요. 그렇죠. 실제로는 백혜련 의원의 주장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나라는 이 정도 책임도 져야죠. 또 국제사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실제로 동남아 지역에 많은 시위대는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면서 시위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식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 저놈들은 민주주의도 뿌려놓고, 민주주의를 탄압할 물건들도 판다. 그러면서 한국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민주주의를 성취하려면 이 정도는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냐. 그런 비웃음을 사고 싶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가 미국한테 하는 얘기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해요. 사고를 좀 더 확장해봐야죠. 국제기구에서 경찰이, 모든 나라의 경찰이 이걸 안 쓰기로 협약을 하자라고 얘기해서 협약이 된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될까? 안 된다면 파는 쪽이 모니터링하는 게 그나마 국제사회에 좋습니다. 국제기구 협약이 안 따르면 되는데요. 그러면 외교부 사람들은 눈치를 칠 수도 있겠는데, 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 가지고 외교적인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미얀마 지금 군사반란해가지고 집골에 있는 정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힘들 거라는 예상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미얀마나 태국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해져 버렸죠. 한국산 물대포와 체루탄. 무슨 수로 모를 수가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이슈 보시죠. 이슈 2 소방청 종합 민주당 박원주 서영경 오영환 오영훈 국민의힘 박원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얘기를 지금 한다면 저는 멍청이죠. 국가직화가 되어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하지만 현실의 엔딩은 없습니다. 그럼요. 국가직화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과제가 남았는지 그 더딘 변화의 양성을 박원주 의원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소방관의 업무, 소방사무는 현재 11개 법에서 규정해서 총 13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사무는 66개, 국가와 지방공동사무가 36개, 지방사무가 34개입니다. 지방사무가 여전히 4분의 1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무 관련 규정이 2법, 저법에 흩어지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국가직 전환이 되었으니까 이걸 국가사무로 재정비해야 하는 게 다음 과제 중 하나입니다. 산더미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박원주 의원은 사무 규정을 정리할 일정표 있냐고 물었어요. 신혜루 소방청장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실천을 왜 안 해? 소리를 들었습니다. 법 하나하나를 개정해도 되는 거고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의원실에 와서 그 개정 얘기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소방청장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면 국회는 응당 옛날부터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진작에 얘기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래야 입법 과정을 해줄 거 아니냐. 인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의 임용권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에게 있는 게 대전제입니다. 보통 간부급, 그러니까 소방령 이상의 계급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소방령 아래의 계급은 소방청장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광역시도 소속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아직 시장과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네. 중간에 하다 만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소방청장이 중앙부서 직원과 광역급 본부장만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국가직 중에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박완주 의원이든 예를 가져올게요. 콕 집어서 자기 동네인 천안시 서북구의 소방서 서장 누가 임명하냐고 질문을 하고 신혈우 청장의 정답은 충남지사입니다. 알긴 하네요. 그럼 불호령이 날아가야죠. 이런 거 정비하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공수처처럼 이제 시작했으니까 패치를 여러 번 해야 되죠. 맞습니다. 국감에서는 보통 이런 걸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특히 국가직 공무원의 장점 중 하나는 승진 연안에 잘 정비된 규정이 적용돼서 인생기획 세우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만큼 근무하면 여기까지 운이 엄청 나쁘지 않은 여기까지는 진급하겠지 하면서 그게 이제 또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럼 소방령에서 소방정계급으로 즉 소방서장급으로 진급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통계를 보면 지역마다 다릅니다. 광주는 10년 4개월이 걸렸어요. 세종시는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7년 차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죠. 승진에 관련된 인사권과 규정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이명권과 함께 소방청장이 되찾아 와야 하고 정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박완주 의원은 아니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 도서는 안 되고 있냐고 또 혼냈습니다. 끝임주로 혼내요. 이해됩니다. 재정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끝이 없어요. 소방안전교부세 이거 25% 인상해서 장비비와 인건비에 쓸 수 있게 해줬다. 이제 국가직화도 되었으니까 국비를 직접 받는 거 어떠냐. 지금은 간접적으로 지원 받는 방식인데 합리적이냐고 질문을 했어요. 현재는 소방특별회계라는 걸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돈이 소방예산으로 쓰이는 형태입니다. 중앙정부가 내는 돈의 몫이 2015년에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그런데 교부세잖아요. 교부세란 어떻게 쓰이느냐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이 돈은 지방정부로 가고 지방정부에 교부세 내려주니까 지자체에서는 그걸 받아서 자기네 예산과 합쳐서 소방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지방교부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방에서 지방세를 모아놓은 게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중앙에서 도와주는 게 교부금입니다. 이거 옛날에 막 60년대 50년대 이럴 때는 트럭에 실어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팩스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와 그거 탈취하면? 이러면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게 명분이 있죠. 아직 법으로 자기들 지방산무로 되어 있는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서 중앙정치의 어려운 지점이 있죠. 그 전에 쓰던 명목이 항목이 있어서 쓰이던 교부금이 있는데 그 교부금을 뺏어와야 돼요. 그런데 지자체에 가던 돈을 뺏어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들 일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분을 냈고 우리 곳간에서 그 돈이 직접적으로 나갔어. 그럼 우리한테 인사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왔습니다. 관련 연구 영역을 몇 편 살펴봤는데 지방소방세를 도입하자 같은 아이디어들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간접적인 예산 재원 방식이 합리적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의원은. 청장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였고 그럼 박원주 의원이 혼낼 때죠. 그럼 개선을 해야지. 이건 뭐 꼭 청장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고요. 그런데 개선 방안, 개선 계획 이런 거 밑그림 그려서 갖고 오라는 얘기죠. 그래야 입법 쪽에서 도와줄 게 있지 않냐. 자 정리하겠습니다. 업무 규정, 임용과 승진의 인사권, 재정 모두가 아직 정비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박원주 의원은 계획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실천하고 어려우면 국회로 가져오라는 의도를 빡쳐서 전달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치경찰제하고 대비하는데요. 결국 이 로드맵이 어렵다는 건 앞으로 갈 길이 지나가다는 건 동일한데 자치경찰제는 반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경찰이 해야 할 업무를 그 광역자치단체의 의회가 새로 만들어서 넣고 그 자치단체에 맞는 경찰 조직으로 바꾸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교부금이 필요해요. 소방행정에 가던 교부금은 여기에 필요하죠.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 손을 아직 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생긴 건 반대인데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이런 거 빨리빨리 정비해야지 소방관련 업체들 있잖아요. 장비 만드는. 그거 담합도 빨리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행정적인 문제를 짚었고요. 현장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딘가에서 화재 사고가 나면 꼭 같이 등장하는 문제 우리를 화나게 하는 문제 중 하나가 화재 감지기를 꺼버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박원수 의원은 우리나라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들이 너무 노후화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화재 감지기가 일반 화재 감지기가 있고 좋은 아날로그식 고성능 감지기가 있는데 일반 화재 감지기는 그냥 불났다고만 알려줘요. 네. 아날로그식 화재 감지기는 화재의 정확한 위치도 알려주고 설치 장소의 환경에 맞춰서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욕탕은 목욕탕에 맞게 불가마는 불가마에 맞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작동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박원수 의원은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건물에서 보는 화재 감지기는 일반 화재 감지기입니다. 천장 보면 아이스가 퍽처럼 매달리는 하얀색 있죠? 맞아요. 그거예요. 저희도 매달려 있어요. 근데 요거는 70년대 일본에서 개발된 겁니다. 진짜요? 요렇게 생긴 거 말고 하얀색 있잖아요.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 그래요? 근데 뭔지는 알겠어요. 저 하얀 거 저거. 아 저거 맞아요. 이 머리 위에 저거. 요거네요. 저 노란 건 호스고요. 네. 저건 불나면 물 나오는 곳이고요. 아 그렇군요. 저 흰 거는 일본에서는 70년대에 개발했겠지만 저희는 2019년에 샀어요. 요거를 국감장에서 보자가니 시원한 방식대로 제가 지금 작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손을 비벼가지고 손을 대면 작동됩니다. 진짜요? 아 열. 마찰을 주는 거지. 실제로 국감장에서 보자가니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손을 비빈 다음에 대니까 작동이 되는 방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반세기 동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소방계의 수통이네. 박안수 의원은 최근 중공 건물에 설치된 최근 중공이에요. 심지어. 최근에 지어진 건물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중 98.3%가 일반 감지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해본, 최근에 입주를 한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해하실 거예요. 건축이란 정말 눈에 띄게 빨리 발전하는구나. 와 이게 이래 저게 저래? 막 샷이 만지면서 주방 보면서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런 곳에, 그런 업계에서 50년 전 똑같은 물건을 쓰는 게 있다. 50년 전 모델을 아직까지 쓰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법만 지키면 돼. 그렇죠. 하고 제일 싼 거 박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오작동이 너무 잦으니까 화재 감지기를 끄게 되고 끄니까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즉 이 구린 거 써가지고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신혈우 소방청장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1차적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영환 의원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방 대상물의 수신기 로그 기록을 소방청에서 수집하고 분석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 감지기라든가 그 외에 화재 관련 여러 가지 시설들 있잖아요. 거기 로그 기록도 있고 다양한 화재 관련 기록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버리고 있는 거죠. 전문가 포스 나오죠. 신혈우 청장은 IoT 소방시설 관리 시스템의 시험 사업을 4년째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 맞는 답인지는 모르겠네요. 4년째? 그러니까요. 그래서 4년째라는 말이 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오영환 의원도 그랬겠네요. 네. 또 우리가 화재 현장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을 볼 때 소방관분들이 길에 그냥 누워있거나 앉아서 쉬는 모습을 많이 봤죠. 실제로도 본 적 있어요. 네. 보통 탈진해서 그냥 누워계시죠. 주차장 같은 곳에.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은데 알고 보니까 119 회복차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버스형과 트럭형이 있는데 뭐 대단한 건가 싶었는데 내부를 보니까 그냥 2층 침대가 있는 거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샤워도 할 수 있고 무시동 에어콘, 산소공급시설, 의료장비 등이 있다고 합니다. 매드 200. 이걸 도입했다고 기사도 나고 했는데. 맞아요. 소개해드린 적 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얘기했었어요. 전국에 딱 8대 있대요? 그때도 얘기했어요. 얼마 없다고. 그럼 작년에 얘기한 문제를 제가 또 들고 왔군요.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오영훈 의원이 도입 계획을 묻자 소방청장은 내년까지 11대를 더 도입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오타가 아닙니다. 관심 없으시겠으니까. 오영환 의원은 의정부의 문희상 아들 제낀 그 오영환 소방관이고요. 네. 네. 오영훈 의원은 제주제주울의 오영훈 의원입니다. 두 사람이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박완주, 박완수처럼. 그렇죠. 비례 이수진 의원은 뭐라고 쓰는지 알아요? 괄호 열고 B. 이렇게 쓰죠. 이수진 아님. 동작 이수진 의원은 이수진 A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비례 이수진은 이수진 B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박완주, 박완수, 오영환, 오영훈 의원들이 지적한 걸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 만약에 기업이면 이거 한 10대 만들어서 기증하고 광고 오지게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KT에서 헬기 하나 대주고 광고 겁나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저 뭐냐. 닥터 헬기 대주고. 네. 그런 거 좀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 합니까? 대기업 홍보실 여러분. 네. 한 대 말고 10대. 한편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작년 화재 중에서 원인 미상 화재가 3,266건으로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위원장이 준비해온 게 있어요. 특히 물류창고나 큰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원인 미상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너네 이거 일부러 원인 안 알아본 거 아니냐. 네. 혹은 알아보고 말 안 하는 거 아니냐. 혹은 원인을 왜 몰라?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나오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고 소방청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소방청장은 아주 솔직한 답변을 했어요. 네. 내부적으로는 원인을 80에서 90% 추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출동해보면 뭔지 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지 않냐. 네. 근데 보험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원인을 확정하는 건 지금도 국가수에서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와 할 말이 많은데 참는다는 얘기죠. 엄청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소방관들이나 건물주들은 원인을 알고 있는데 그 원인 때문에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할까 봐 애매해지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을 못 돌려받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종 보고서에 원인 미상 쓰려는 게 아래에다가 화재 원인들 밑에 추정 원인 같은 항목을 신설하면 되겠네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도 통기 잡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국 보험사나 건물주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려면 국가수 정도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건데 근데 국가수가 동원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 미상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서영교 의원은 원인을 알아야 유사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음 박안수 의원 재난 현장의 활동 기록을 담기 위한 파이어 캠과 웨어러블 캠의 영상 기록이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소방 활동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또 동시에 대원들의 안전사고나 민원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예요. 지금 서울만 보면 대원은 3,800명인데 190대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또 구급대원을 보호하는 웨어러블 캠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영상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올 8월에는 강북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현장 대응이 미숙한 파이어 캠 영상이 소방관 내부 익명 게시판에 공유된 일이 있었습니다. 요 구조자, 구조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진입하지 않는 모습이나 그냥 수간만 가져와서 모양만 취하라는 팀장의 발언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런 인력이 있으면 이 시스템을 안 갖추는 데에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죠. 이게 올라가서 소방관 내부 커뮤니티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토론이 이어졌다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웬만하면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업계에서 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적하죠. 그런데 이 글의 도입이 되게, 시작이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맘놓고 욕하실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급히 이 영상을 삭제시켰어요. 아, 네. 급해야죠. 급할 땐 급합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급하게 움직이는 쪽이잖아요. 관이잖아요. 아, 소방재난이라서. 그리고 영상 보완을 유지하라는 공문을 각 소방서에 하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가직 전환 이야기가 나온 이유로, 이슈화 이유로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론몰이를 통해 따뜻한 물을 좀 바닥에 지펴줬단 말입니다. 그런 뒤에는 이런 것도 양지에 나오죠. 이런 문제점도. 아니, 그럼요. 문제 있는 사람이 소방관광서라고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소방청장은 경찰의 경우에는 영상이 바로 촬영 서버로 전송이 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캠에는 영상이 저장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니면 그 영상을 열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좋네요. 네. 그래서 경찰의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좋은 레퍼런스가 있었네요. 네. 경찰에요. 네. 언제 변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부령. 부령액 이슈 두 번째입니다. 부령, 부령. 네. 여전히 단순합니다. 두 번째니까요. 부령, 부령. 기재부 시간에는 지자체 예산 중에 부령액이 30조 발생했던 얘기를 했었죠. 네. 이렇게만 얘기했었는데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윤주 의원실은 전국 지자체의 회계결산을 전수조사해서 각 지자체별로 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연도별로요. 얼마냐? 순세계 잉여금, 즉 세금 계산 후의 잉여금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증가했어요. 서울은 2019년에 비해 24.9%가 증가했네요. 총액은 21조 7,250억 원, 16.6% 증가했습니다. 지자체 부령액의 대부분이 잉여금, 즉 쓰고 남은 돈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지요. 30조 중에서 21조 7,250억이.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코로나 대응 때문에 이것저것 쓸 돈이 많았어요. 즉 재정수여가 많았던 시기예요. 근데 돈이 남은 거예요. 기재부가 나라, 국간, 비여가 어쩌고 활동하는...입니다. 네. 이은주 의원실은 기초단위 지자체별로도 들여다봤습니다. 저 돈만 가지고도 지자체뿐만 아니라 온 국민 재난지원금 할 수 있네요. 여가부에 이 돈 주면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 어떤 토렌트보다 빨리 영상을 지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잉여금의 세부 항목으로는 이런 명칭들이 보입니다. 초과세입금,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중앙의 기재부도 이런 거 틀리는데 초과세입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오죽하겠습니까? 낙찰 차액, 예비비, 지출 잔액 등등.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를 봅시다. 2,150억 원이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54%인 1,161억 원이 초과세입금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잘 걷네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재산세 같은 세입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죠.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7,64억 원인데 딱 절반인 382억 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어떤 사업들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취소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해해줄 구석도 있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 사업들이 많을 것이고 특히나 도시가 아닌 지역의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류의 잉여금들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야외 행사 같은 게 많이 취소되고 했을 테니까요. 축제 캔슬되면 엄청난 규모의 돈이 남아도 올 겁니다. 그런데 캔슬의 경우에는 집행 잔액에도 들어가는데 다른 경우도 있어요. 집행 사유 미발생 이건 54억입니다. 이건 축제가 안 했으니까 각설이를 불러오지 못했다. 기획 단계에서 뭔가가 엎어졌다 하면 예산은 잡았는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거죠. 집행 잔액이 아니라. 중립적인 남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회와 도의회가 이를 똑바로 안 한 결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이 틀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좀 큽니다. 즉 계획부터 잘못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이런 게 있죠. 행정안전부가 만듭니다.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가져가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에게 향한 질문은 이 잉여금 사용방법과 대책이었어요. 하지만 장관이 받아들여야 되는 진짜 질문은 예산 편성 기준을 잘 좀 세우라는 말이죠. 불용액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보시죠. 선진국이라는 증거는 다양한 곳에 다양한 배려가 있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과 서비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에 영화 리셀의 폰을 보면 경찰서에 상주 정신과 의사가 있죠. 80년대 영화인데. 80년대 초 영화인데. 그때도 있었어요. 멜깁슨의 정신 상태가 안 좋다고. 그렇죠. 현장에 배치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 안 좋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에도 미국은 대단한 나라라서 저런 서비스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은 경찰, 소방공무원의 질병 사망 만인율이 민간과 비교해 높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작년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은 65명. 이 중 절반이 경찰과 소방공무원입니다. 이 중 또 질병 사망자만 따로 보면 뇌 심혈관계 질환. 이건 보통 과로사로 보죠. 그렇죠. 이 경우가 10명. 소방관의 경우에는 자살자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경찰과 소방관의 가로사와 질병 사망이 높은 이유는 야간근무, 교대근무, PTSD, 소방관의 경우 유해물질 흡입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의 경우 암발병률이 높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를 분석할 체계와 인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 거기는 또 그쪽의 인력이 비어있군요. 일단 경찰관에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부서가 없습니다. 충격적이에요. 경찰 병원이 있지만 경찰 병원에도 직업환경의학과가 없다고, 직업환경 전문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라는 특수한 직업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방청은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보직변경이나 병과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작업환경 유해 요인, 이건 소방관은 필수죠. 그렇잖아요. 작업환경 유해 요인 역학주사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작업환경의학 전문의도 산업보건지도사도 없습니다. 소방서의 경우 보건안전복지팀이 있어야 하고 보건안전관리 총괄책임자와 보건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미비합니다. 얼마나 미비하면요. 전국 소방서 중 36곳에만 있다고 하네요. 주로 없다. 그래서 이은주 의원실은 경찰청과 소방청 모두의 안전보건 담당 부서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를 채용하고 직장 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좋네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 중이고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부터 3, 4년간 추진할 예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긴 예산 따긴 했네요. 네. 신혈우 소방청장은 2024년에 소방병원을 설립하고 그전에는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고요. 전문의 채용은 노력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시협 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개념이 신기해서 뽑아왔어요. 네. 작업환경 전문의라는 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직업환경 전문의라는데요. 그 말도 멋있어요. 네. 특정 작업 혹은 특정 직업에 대한 전문의가 따로 있고 그리고 특정 직업군의 건강관리 플랫폼이라는 게 어느 나라에 있다면 그 나라는 진짜 잘 사는 나라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뭡니까? 직업환경의학은 의학 전공은 저 어릴 때는 제가 의대할 건 아니지만 산업의학과라고 부르셨어요. 그것만 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제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직업환경의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 과의 두 가지 분야. 직업의학이랑 환경의학이죠. 그걸 다루는 전문가들이 매해 나오는데 실제로 채용을 해야 될 곳들이 있죠. 영대처럼. 그렇죠. 이런 데가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슈 5. 학대 예방 경찰관. 민주당 항병도. 그렇게 건강을 헤쳐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과로를 해야 하는. 비슷한 이슈예요? 보직 중에, 경찰 보직 중에는 APO라는 보직이 있습니다. APO. 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 예방 경찰관입니다. 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총원은 전국에 628명이었습니다. 스페셜리스트들이네요. 한국의 아동은 10세 이하로만 잡으면 397만 명이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1인당 6421명을 담당합니다. 18세 미만은 청소년으로 확대하면 1인당 12,625명이지요. 바쁜 사람들이네요. 당연히 이 보직은 힘든 보직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1년 내 교체 비율은 45%, 2년 내 교체 비율은 68%였습니다. 2년 일하면 10명 중 3명 살아남는 자리다. 10명 중 6명, 3명 살아남고 10명 중 7명 나가고. 그래서 금년 5월 말에는 669명인 상태였거든요. 경찰은 내년까지 151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업무 추진비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금년 1월에는 실적이 좋거나 장기 근무한 경우에는 특별승진, 승급, 추가수당 이런 인센티브를 내세웠어요. 관련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고요. 뭐 이렇게 팍팍 퍼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사 생활 안 해보신 분이죠. 저렇다고요. 10에 7명이 관둔다고요. 이래야 사람이 지원할 정도라고요. 행정부 부처들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한병도 의원실은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을 앞장서서 입법을 하면서 정책자료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설문조사가 하나 실려 있어요. APO 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213명, 85.9%가 업무 강도가 과중하다 답했습니다. 왜 그런 말에 신빙성이 있냐면 다른 보직을 해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요. 업무 강도 낮음을 고른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지거든요. 이 경우에는 2명이거든요. 2명은 뭐야? 전통적 마초죠. 아, 이쯤은? 형은 괜찮다. 아무튼 현재 인력 배치 수준에 대해서도 82.3%인 203명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를 물었는데 인력 증원이 1순위네요. 한병도 의원의 이 질의를 보도한 기사 중에서 전북중앙의 기사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한명당 11.7건 아동학대 예방경찰 업무 학대. 말이 나온 김에 한병도 의원의 정책자료집에서 전라북도 아동학대 건수를 볼까요? 네. 2017년 이후 4년간 1030건이 전북에서 나왔습니다. 신고됐습니다. 이 중에서 769건에서 1022명의 아동학대 사범이 검거가 됐어요. 전북에서? 올해 7월까지 보면 283건이 신고되었고 192건에서 225명이 검거되었습니다. 현재 전북도의 학대 예방경찰관은 24명. 그래서 한 명당 11.7건이 나왔습니다. 24명의 283건의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거예요. 인력은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든 충원한다고 치죠. 4일 전 YTN 보도가 나왔습니다. APO가 출동을 했어요. 신고를 받고 거주자에 의해 출입을 거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꽤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거주자가 문을 순순히 열어주겠어요? 그러면 경찰은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35%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한국은 이런 경우 강제 침입이니 기물 파손이니 한 것들이 붙죠. 미국과 달라서. 법이 미비하군요. 그렇습니다. 강제로 뚫고 들어가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정인이 사건에서도 APO가 3번이나 조치를 취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버한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강제로 뚫고 들어갔어요. 아동학대 신고가 왔어요. 이웃으로부터. 가보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문 열어달라고 했어요. 안 열어줘요. 뚫고 들어갔어요. 사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경찰 책임이 되거든요. 그 개인의 책임이 돼버려요. 심지어 경찰의 책임도 아니고. 내가 오버한 거라면 그래서 나중에 소송 걸리고 그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까지 생기고 토해내야 되는 돈 생기고 그러면 난 인생 망한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들이 모든 APO들의 머릿속에서 한 번 이상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현재 나온 제안 중에 하나가 면책 규정입니다. 한병동 의원도 이걸 언급했어요.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부모와 아동을 분리 조치했을 때 민형사상 소송에서 면책권을 얻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과잉 대응이나 오판을 했을 때의 처벌이 어려워지거나 지나치게 경미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예요. 덴마크의 2018년 영화이자 할리우드에서 금년에 제이콥 질레날 주연으로 리메이크한 영화 더 기울티의 내용도 이와 유사합니다. 시작점이 이런 거에요. 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횡설수소라는 여성의 신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무래도 납치 현장인 것으로 보이고 다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절차를 일부 무시하고 출동을 강행하는 게 시작 이야기입니다. 이하정기는 스포일러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잘라요? 아니야 스포일은 안 그래도. 그래요? 사람의 간사함이죠. 한병동 의원 역시 이 논의를 다 알고 있어요. 김창윤 경찰청장은 지리답변 과정에서 규정을 잘 디자인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잘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연체 규정을 넣고 싶어하는 입장인 거죠. 네. 이슈 확인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그렇죠. 퇴소하는 게 엄청 큰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집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어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스스로 나를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구나.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 자립 정착금 500만 원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호가 종료되는 아이들은 한 해 약 2500명.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자 행안이 장면 얘기하면 얘기할 게 꼭 있죠. 이번 국정감사 최고의 히트작이 행안이에서 나왔습니다. 보죠.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온 사건이라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돈 받은 사진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알더라고요. 그렇죠. 보설론이 그렇게 밀어주고 있으니까 그냥 동네 양아치가 지금 아무 돈이나 찍은 사진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여야당과 보수론은 밀고 있잖아요. 확실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행안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조직폭력배 박 씨에게 돈다발을 받았다고 하면서 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영아 변호사에게 받은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장영아 변호사 사무실은 저희 집 앞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하철에도 광고 사진이 붙어있고 사무실 앞에도 옛날식 캐리커처 있죠? 네. 그 캐리커처로 옛날식 캐리커처 장영아 변호사가 뛰고 있는 캐리커처가 붙어있어요. 네. 그 캐리커처가 있는 건물 4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네. 그 카페 이름은 이혼 카페예요. 이게 뭐야?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닙니다. 양아치 전문 변호사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어쨌든 그건 모르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매일 보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국감에서 얼굴이 나와가지고 내가 저 얼굴을 어디서 봤지 하고 한참 봤네요. 포샵을 많이 하진 않은 모양이군요. 어쨌든 장영아 변호사한테 받은 돈다발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이 돈다발을 공개하자 이재명 지사는 후후후후 하고 소리내어 웃었고 네. 현금과 수표로 전달을 해줬다고 하니까 수사하면 나오겠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어려워지죠. 아니 뭐 도지사고 대선후보라서 뭐 그런 거에 함부로 비웃고 이런 게 좋지 않은 태도다. 글쎄요. 그게 1번 비판일 수 있나요? 아 그 뭐 1번은 아니고 한 4번 정도의 비판점일 수 있겠네요. 아예 작심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나왔다는 게 1초 만에 들켰는데 그렇죠. 안 웃는 게 이상합니다. 할 말 없으니까 그런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뒤에 한병두 의원이 이 사진에 이 사진이 페이스북에 2018년도 박씨가 돈 벌었다고 자랑하며 올린 사진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렇죠. 아까 뭐 언론들이 이제 이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뇌물을 수표로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상 많이 해봤어요.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뇌물을 주고 싶으니까 난 뇌물을 평소에 안 줘봤어. 그래서 수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새끼가 받을까? 받는 새끼는 누구냐?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정치인한테 뇌물을 줘야 되는데 수표를 주면 그건 바보죠. 받는 사람 쪽에서도 내치고. 뇌물로 수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수집가? 그냥 일반 업자나 그렇게 받는 거지. 일반 업자도 수표를 어떻게 받아요. 뇌물로. 그렇구나. 다 추적되는데. 당연하지. 그걸 지금 알면 어떡해. 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 이런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나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 돈 벌었다고 2018년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변호사한테 이게 내가 이재명 지사한테 준 돈이다라고 준 거를 변호사도 김용판 의원도 홀딱 속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속죠 이걸? 시간도 안 맞고 이 내용이 또 국감장에서 라이브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까 그 사진 띄워보세요 하고 둘이 같이 띄워가지고 비교도 했어요. 똑같은 사진이니까요. 한병도 의원이 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리자 김용판 의원은 에반게리온의 갠더 같은 자세로 그냥 앉아있었고요. 지금 제가 취하고 있습니다. 국감장은 말 그대로 술렁이었습니다. 진짜 그. 도박목시러 카이지처럼. 진짜 카이지처럼 술렁이었어요.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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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렁. 진짜로. 이재명 국감이었던 이번 국감에서 김용판 의원의 거대한 자폭이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가 가져갔던 최대의 성과였습니다. 아주 오래됐고 알기 쉬운 얘기라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요. 그 김용판 의원의 이 자책골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이번 주에 이 박모 씨가 또 다른 사진을 올렸죠. 그리고서 그게 뭐 몇 억이라 그랬더라. 근데 억 단위가 아닌 걸 뻔히 알 수 있는 규모의 사진이었거든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막 반지 같은 게 있질 않나. 뇌물로 반지를 준다고요. 그거야말로 술렁보다 더 하지. 그러면 일단 저 뇌물 받는 사람한테 사이즈를 알아봤어야 되고요. 뇌물 받는 사람은 낄 게 아니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팔아야 되거든요. 누가. 누가. 아니. 아우. 그러니까 누가. 내가 쓰지 않을 물건을 물건으로 뇌물을 받냐고요. 그럼 당근에 팔아야 된다고요. 그걸 왜 해. 아니 그게 어떻게 뇌물이 돼. 귀금석류도 기록에 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근데도 이런 무리한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전문가들 아닌 사람이. 저 같은 전문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도 가짜뉴스라는 걸 1초만에 알 수 있는 이런 가짜뉴스를 왜 생산하는가. 저관여층은 여전히 속거든요. 어떤 전제가 중요합니까. 언론이 편들어줄 때. 일반적인 이미지를 계속 힘집을 내는 거죠. 이것도 이게 진짜 정말 언론의 손뼉이 결정적입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지금 변호사도 속았어요. 그러니까요. 바보가 너무 많아요. 아니 이 질문이 왜 안 돼요. 성가비 포함. 누가 수표를 뇌물이라고 받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고요. 언제나. 뇌물을 수표로 줄 수도 있어요. 그 자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경찰이죠. 아하. 아무튼 뭐 그래요. 그게 장면이죠.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국정검사와 선거방송을 하다 보면 의원들 얼굴을 많이 외우게 됩니다. 특히 문희상 의장이나.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 얼굴은. 그렇죠. 강창일 주일대사 같은 경우에는 질이 한 번만 봐도 강한 인상을 잊을 수 없고요. 매우 그렇습니다. 김도우 부연도 그렇습니다. 네. 국감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아서 카메라에 많이 잡히기도 하는데.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동네 아지씨인데. 네. 이 사람은 영상으로 봐야. 그렇죠. 강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집중 모드로 바뀔 때의 그 카리스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옛날에 쓰던 네모난 안경일 때는 그게 되게 심했는데. 네. 요즘에 동그란 안경으로 바꿔가지고 잘 어울려요. 되게 인상이 유들두들에 졌어요. 네. 눈이 부리부리한 사람은 사람을 쳐다볼 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평안위 국감에서 특검을 하자는 글귀가 써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마스크 바꾸자고 싸웠어요. 이 와중에 백혜련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특검에서 반대하는 것은 특검 자체가 오히려 수사 방해고 수사 지연 작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이제 김도우 관사님 지금 눈알 부랄... 아니 부랄 부랄이시면서 또 이제 한마디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진심이 하나 드러나죠. 백혜련 의원은 김도우 의원의 안구를 싫어해요. 사람은 싫어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저 눈알은 보통 부랄이 있는 데 쓰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말을 중간에 끊어가지고. 발음도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구와 고환을 헷갈리나 이러면서 김도우 의원이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를 쓰다가 생각했어요. 사람 몸에 또 알이 뭐가 있지? 백혜련 의원도 실수를 해서 말을 중간에 걷었는데. 죄송하다고 했죠. 네. 옆에서 박안주 의원이 핸드폰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깜짝 놀래가지고 백혜련 의원이 어깨를 살짝 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이 눈 네모나게 뜨게 세모나게 뜨게 이런 거 연습하잖아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경기도 자료를 담은 판넬을 들고 답변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제 전도지사가 됐네요. 서울시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경기도 자료를 담은 판넬을 들고 답변을 하는 것은 매우 부자면스럽습니다. 고도의 회이크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시장이 경기도지사 코스프레를 하나 보다. 헬로윈을 맞이하여. 그러나 국감 때는 헬로윈이 오지 않았어요. 경기도지사가 사퇴했는데 서울시장이 지사 대리를 하고 있는 거야. 원래 이게 지난번 서울시장 인기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불출석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출석할 수 있는 날이 생겼어. 그래서 나 아닌 척해야지 하고 경기도지사인 척해야지 하고 나갔나. 속겠지. 오세훈 시장은 행안이 국정감사 내내 대장동 관련 판넬을 계속해서 선보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티키타카가 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에 관한 의혹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며 설명을 해달라는 식으로 지뢰를 진행했어요. 사실상 국회의원 하나 더 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국감을 야당은.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판넬을 들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자지는 이재명과 다르며 더 나은 정치인이고 서울시에서 이런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의도는 이거죠. 나도 대선 후보 클라스다. 네. 아주 같은 날 국감이 진행되는데 무게감이 너무 다르다고 느꼈구나. 나에게 차차기를 달라. 아무튼 임기는 한 7개월쯤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죠. 왜 경기도를. 너 서울시장이야. 금년에는 대선 정쟁에 몸을 푹 담근 백혜련 의원이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앞에 안 나오는. 원래 이슈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장면을 많이 나옵니다. 지 준비하신 자료 중에 서울시장과 관련된 판넬을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안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서울시 자료 따위. 그렇죠. 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네. 이런 말이죠. 잘 몰라. 나 그런 거. 그리고 내년에 다시 또 준비해야 돼. 선거. 몰라. 무서워. 뭐야. 그거. 서울시가 뭐야. 이거 왜 물어봐.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 이야기를. 그리고 백혜련 의원은 하나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경기도에 관한 것만 그 판넬 그리고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뒤로 돌려보세요. 뒤로도 돌려보세요. 똑같이 하셨죠? 아까 앞뒤 똑같이 보면서 계속 컨닝하시면서 하시더라고. 사안이나 제대로 알고 말씀하십시오. 판넬 내용을 다 숙지하지 못하면은 숙지하기 어려우면 앞뒤가 똑같은 판넬을 쓰면 됩니다. 기관장용이군요. 그렇죠. 제가 너무 오랫동안 궁금했거든요. 왜 앞뒤에 똑같은 걸 두 번 프린트하지 이 바보들이? 원래 그렇게 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군요. 그래서 앞뒤가 똑같은 판넬을 안 쓰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패넬을 살짝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보면서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판넬 쓸 때는 가끔 그래요. 의원들도 그래요. 이재명 지사는 본능적인 그런 쇼맨십이 있는 사람이니까 난 뒤에 이런 거 컨닝페이프 안 적어.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뒤에 적어놓는다. 오세훈 시장은 달랐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자기 앞모습에도 자신이 있나 봐요. 판넬을 돌아볼 때 옆모습이 찍히게 되잖아요. 옆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나 봐요. 증인들이나 피감기관은 거기 화면에 PPT 못 띄우나 싶더라고요. 근데 PPT를 띄우면 그 단점이 있어요. 언론에 찍힐 때 판넬과 얼굴이 함께 찍히지가 않잖아요. 그 이유예요. 그 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이 당당한 앞모습이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고 판넬을 앞뒤를 똑같이 가져와서 뒤쪽 보면서 컨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기자가 못 갔나? 어찌 보면 사상 가장 한심하고 해괴한 기관장이었어요. 국감을 받는. 이건 진짜 국감을 모욕했죠. 피감기관장으로서 가장 한심한 장면이었는데 그럼 뭐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지적 안 하는데 그럼 계속 한심해도 되죠. 언론 탓이에요. 엘리트 플레이어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엘리트 플레이어 정의당 비례 이은주 의원입니다. 국감이 이렇게 정쟁으로 개판이 나면 결국 일환정당은 정의당밖에 없게 됩니다. 정의당 말고 다른 소수정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국민의당이요. 국민의당. 아니 국민의당하고. 국민의당 시대전환. 시대전환. 국가환수당.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국가환수당. 공공기관의 산재 비율, 작업환경 전문의, 구급대원 노동환경, 코로나19 대응 공무직 수당 그리고 이재명 시장에게 경기도 소정을 물어본 유일한 의원인 것 같아요. 그러합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키어문화축제 조직이 설립법인 불화한 것, 질의한 것도 주요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면 누구나 다 질의했을 것 같은데 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서울시정에 대해 질문받으면 당황하는 서울시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키어문화축제 조직이 설립법인을 불화했어요. 여러분. 정의당 의원들이 작년에 비교해서 눈에 띄는 활약을 덜 보여주는 가운데 초선 의원이 맹활약을 했습니다. 디테일도 있었고. 이재명 지사에 대상한 질문들이 또 어느 정도 히트를 쳐서 왜냐하면 유일하게 도정을 물어봤거든요. 지금은 반쯤 유튜버가 된 제주도 지사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잘했느냐라고 물어보면 한 1%만 잘했다고 대답하더라. 네. 얼마 전 내 지지율과 같다. 영무원 출신이죠? 이은주 의원은. 저는 저 국토교통위 가서 많은 활약을 해주길 바랬는데 여기 왔어도 잘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잘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박안주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잘했네요. 정책 질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국민지원금을 못 받아서 이의제기하는 시민들 구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의 숙제들, 성폭력 피해자 가명조서 등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익산 한병도 의원입니다. 주로 뭔가가 부족해서 공무원이 일하기 힘든 영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관심이 아동학대와 연결된 것은 특히나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정쟁에서도 엄청난 가장 최고 히트한 카운터펀치를 날렸죠.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 을 오형훈 의원입니다. 오형훈 네. 오형훈 지역구질이지만 제주 4.3 특별법도 챙기고요. 장애인 의무고용, 소방관 휴식 등 소소하고 의미있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네. 엘리트 플레이어까지 선정합니다. 20일 국정감사 기록실 시간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매년 동안 이걸 하면서 이쯤에 제가 늘 징징거렸잖아요. 뭐예요? 국회에서 찍는 영상들, 의원들 질의하는 그 영상들을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국회 방송에 다 찍는데 이거 플레이하려면 너무 어렵다. 네. 솔루션이 너무 옛날 프로그램이다. 응. 드디어 금년에 고쳐져 있습니다. 국회 영상 회의록 시스템이 고쳐졌어요. 기대 안 해가지고 쳐다도 안 봤는데? 아니, 고쳐졌어요. 네. 이거 책임지는 그 업체가 드디어 솔루션을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응. 그래서 크롬, 웹 환경에서는 크롬, 크롬 브라우저와 그리고 iOS 상의... 사파리? 앱 상의, 아니요. 앱으로 따로 해야 돼요, 모바일은. 그 두 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물론 기능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전체 화면을 해야 쓸 수 있는 기능들도 좀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되는 게 어디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모든 회의록이 다 작동을 하고. 뭐야? 그럼 다른 기자들도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의 경우에는 각 의원들의 발언과 질의별로 점프를 뛸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나중에 10년 뒤에는 위원들마다 하나씩 개인 액션캠 달아주겠네. 그렇죠. 그리고 횡안위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방제의 신문은 국정감사 취재를 굉장히 성의있게 잘합니다. 그리고 기획 취재나 르브로다스 취재도... 저희가 옛날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홈을 보면 홈이 너무 촌스럽고... 그건 그래요. 그리고 광고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삥덕에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업체들도 비례도 잘 파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국정감사 관련 기사를 검색을 해서 보시잖아요. 열리자마자 페이지 엔드를 눌러서 가장 밑에 있는 글자만 보시면 돼요. 거기 강조한다로 끝나면 그건 그냥 보도자료고요. 오, 그렇지. 그거는 다 똑같아요. 강조했다로 끝나면 그건 보도자료고요. 기자가 국감정에서 취재한 기사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그래서 피감기간이 어떻게 답했는가가 적혀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노하우로 기사 찾아보실 때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좀 슬픈 건데... 저희가 이 국정감사 기록실을 처음 시작할 때쯤에 비슷한 일을 시작했던 더삼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취재가 반토막 났더라고요. 났더라고요 좀. 네. 돈이 안 되는 매체를 머니투데이가 꽤 오랫동안 키워왔거든요. 꽤 좋아했는데... 근데 이제 손 났더라고요. 슬픕니다. 영상 많이 구하지 못했던 작년까지는 그래도 그쪽에 크리에이션도 참고해가면서 도움을 좀 받았는데 이제는 도움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조직 와해시키기로 마음 먹었나 봐요. 머니투데이가. 슬픕니다. 슬픕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오랫동안 정치부 쪽에서 일하셨던 기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특별히 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잖아 아직. 내년에도 명맥은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망할 거야. 그 회사가 뻔해. 거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하고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 아 해봤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머니투데이 측에서 머투 계열 측에서는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또 만나겠습니다. 정치자 여러분. 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했는데 관심 가는 것이나 그 외에 또 관심 가는 게 생긴다 그러면 국회 속기록이나 영상 회의록을 찾아가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없어요. 재밌다고 하자. 그 나중에는 별점 같은 것도 밝혀줍니다. 요거 재밌는 편. 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네. 여기까지 국정감사기록실이었고요. 저희들은 이 HP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는 목요일 금요일에만 방송을 합니다. 어 그 사이에 그 전편을 들으시는 편이 네. 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말입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고요. 국정감사기록실은 2022년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으로 도체케 K였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3월에 다시 모입니다. 아 그러네요. 3월에 3월 5월 내년에 자주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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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 D. W. K. 아악. 하염앤. 거 우. 한글자막 by 한효정